sytta 스태퀴케 강렬하고 훌륭한 음악 어떻게 음악을 이렇게 썼을까 의외성 완벽한 뮤지컬이 I've Chains Making a show brandnew 어떻게 하면 일반적이지 않은데 인가적인 모습으로 갈 거냐 과연 유다는 어떠한 배신자인가 저의 생각을 좀 더 담아봤고요 많은 사람들의 고통받는 모습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풀어보고 싶은 유다로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무너지는 순간을 어떻게 나올 것인가 아내에만 집중을 하는 감정에 굉장히 중점을 둬서 이런 배우님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서류를 내가 한다고? 이야기 쉬운 인물로 다가가자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 꼭 보셔야 하는 명작 뜨거운 음악과 뜨거운 공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저희 주제스쿼의 슈퍼스타 함께 음악을 느껴보는 그런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멋있는 배우들의 향연들 여러분 꼭 보셔서 샤롯데 시어터로 와주시길 바라겠고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진한 감동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감동과 진정한 슈퍼스타를 담은 슈퍼스타 작품을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이 성숙해지고 더 깊어지고 뭉클해진 작품으로 돌아왔습니다 and I hope that as many of you as possible can come and share this beautiful story we мат